유라의 문자를 재미있게 보고 있다면 꾸득꾸득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친구들 유라예요 오늘은 뽀로로 마을에서 재미있게 놀아볼 거예요 누나 누나 어 뽀로로 알았어 빨리 갈게 아니 누나 그게 아니라요 집들이 아 마을들이 하려면 선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설마 선물도 준비 안 한 거예요? 에이 그럴리가 당연히 준비했지 너희 마을에 주유소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뽀로로 주유소를 준비했어 어때? 좋아요 그럼 빨리 가요 알겠어 그럼 친구들 지금부터 유라와 놀자 유라야 놀자 어 여긴가 봐 뽀로로 안녕 어서와 얘들아 뽀로로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크롱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았어 우와 정말 멋지다 여기가 너희 집이야? 맞아 여긴 뽀로로 하우스야 우리가 뽀로로 하우스 구경시켜줄게 따라와라 크롱 여긴 우리 집 앞 놀이터야 유치원에 다녀오면 여기에서 미끄럼틀도 슝 하고 타고 서로 그네를 밀어주기도 해 집 앞에 놀이터가 있다니 정말 좋겠다 누나 나도 타고 싶어 우리 마을 다 구경한 다음에 같이 노는 건 어때? 쉬어 안 돼 주우지 얼른 따라와 어서와 얘들아 어서와 얘들아 우와 여기 진짜 좋다 우리 집은 2층 집이야 여기선 요리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피아노도 칠 수 있고 그리고 낮잠을 잘 수도 있어 뽀로로 하우스에서 우린 재미있게 논단다 우와 신나겠다 친구들끼리 같이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매일매일 같이 놀 수도 있고 낮잠도 같이 자고 누나 나도 여기서 놀고 싶어 조지 아직도 마을을 구경 다 못했잖아 마을 구경 마저 더 할까? 우리가 다니네 유치원도 소개시켜줄게 유치원 한번 가볼래? 정말? 좋아 그럼 가보자 페파 조지 어서와라 크롱 내가 우리 마을을 가이드해줄게 코스를 이미 다 짜놨다 크롱 나만 믿고 따라와라 크롱 크롱을 믿고 따라가보자 아 어머 괜찮니 조지? 어 나 걷기 싫어 이러면 안돼 조지 아 싫어 힘들단 말이야 이런 어쩌지 걱정 마라 크롱 걷기 힘들면 버스를 타고 가면 된다 크롱 정말 그래도 될까? 문제없다 크롱 잠깐만 기다려봐라 크롱 부릉부릉 부릉부릉 이뿌야 안녕 이 버스를 타고 가면 된다 크롱 크롱 하지만 그 버스엔 두 명밖에 못 타잖아 조금 더 큰 버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너희들은 걸어와라 크롱 손님들만 태우고 갈게 크롱 뭐야 그런게 어딨어 이때다 쏙 그럼 우리 먼저 출발할게 빵빵빵빵 킥 어 무슨 일이야 크롱 어 일을 어쩌지 아무래도 기름이 없는거 같은데 크롱 뭐라고? 기름이 없으면 차가 앞으로 갈 수 없잖아 안되겠다 다시 큰 버스로 옮겼다자 크롱 크롱 그럴 줄 알았어 우리만 두고 가더니 미안해 친구들 대신 내가 운전할게 크롱 자 그럼 출발해볼까 부릉부릉 부릉부릉 어 왜 시동이 안 걸리지 부릉부릉 어 이런 여기도 기름이 없잖아 크롱 뭐라고? 기름이 또 없다고 안되겠다 얘들아 우리 비행기 타고 가자 그러게 크롱 우리 옆에 마을 올라갔을 때 기름 넣고 오자고 했잖아 미안하다 크롱 걱정하지마 이제 나 뽀로로를 믿어봐 내가 뽀로로 비행기를 끌고 올게 짜잔 따따따따 뽀로로 비행기야 우와 멋지다 비행기 나 사실 비행기 한 번도 탄 적 없는데 너무 떨려 비행기 타고 우리 어디 가는 거야? 글쎄 마을 한 바퀴 한번 돌아볼까 멋진 뽀로로 파일럿이 마을을 제대로 구경시켜주겠어 자 친구들 그럼 탑승하라 페퍼 조지 앞에 앉아 벨트도 꼭 매고 설레 너무 신난다 그럼 친구들 이륙 준비한다 떠따떠따 비행기 쑤 어 뽀로로 왜 출발을 안해? 어떡하지? 여기에도 기름이 없어 뭐라고? 기름이 없다고? 어 그럼 어떡해 유라 누나한테 SOS를 청해보자 유라 누나 도와줘 크롱크롱 얘들아 어 누나 왔다 얘들아 너희들이 짜잔 주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누나가 주유소를 가지고 왔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알았지 크롱?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너희 동네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주유소만 없더라고 버스랑 이렇게 비행기를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하잖아 우와 언니 진짜 고마워요 페퍼랑 조지도 놀러와 있었구나 너희들이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게 언니가 주유를 듬뿍 해줄게 우와 그럼 누나 우리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? 주유를 하고 가야지 너희들 주유해본 적 있어? 난 아직 없다 크롱 그럼 누나가 주유하는 방법을 설명해줄게 먼저 주유소에 도착하면 춤을 춰야 돼 우와 이거 엄청 신나는데 크롱 히히 어때 기분이 좋아졌지? 이제 주유를 시작해야 돼 뽀로로 주유구 버튼을 눌러줘 주유구 버튼이 어딨지? 두두두두 뚝 이제 열렸어요 누나 그럼 이제 요 주유기를 이용해서 기름을 넣을 거야 가득 넣어줄게 이제 가득 찼다는 소리야 이 정도 열리면 충분히 날아다닐 수 있을 거야 고마워요 누나 그럼 저희 다녀올게요 잠깐 잠깐 뽀로로 그냥 가면 어떡해 주유를 했으면 계산을 하고 가야지 누나가 또 이런 건 철두철미하잖니? 누나 결제는 제 카드로 해주세요 크롱 오 크롱 카드도 있었어? 그럼요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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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오늘은 쏜다 크롱 좋아 그럼 결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고 카드를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를 꺼내주세요 쭉 고마워 크롱 다음번에는 미리미리 주유하도록 해 그럼 출발해볼까? 야구 오늘도 힘나게 놀아볼까? 쭉 자 출발한다 쭉 이륙준비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휭 퓨 어지러워 얘들아 잘 놀다 왔어? 정말 대단했어요 뽀로로 마을 진짜 좋다 누나 누나 버스에도 기름 좀 채워주세요 그럼 주유를 해줄게 우와 올라간다 올라간다 가득이야 저희 오늘 엄청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가득 채워주세요 좋아 이 정도면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을 거야 얼마 나왔나 볼까? 1947원 이번엔 제 카드로 해주세요 누나 오 뽀로로 뽀로로도 카드가 있었어 좋아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를 꺼내주세요 다음에 오면 포인트도 적립했으니까 그걸 쓰면 돼 고마워요 누나 우리 기름도 가득 채웠으니까 버스 타고 다시 출발해볼까? 운전을 부탁해 크롱 알겠다 크롱 이번엔 내가 운전하겠다 크롱 뽀로로 탑승 착 보비도 탑승 착 그리고 조지 페파까지 자 모두들 안전벨트 매고 빵빵 다녀올게요 누나 재밌게 잘 놀다 와 슈우우우우 뽀로로 마을에 뽀로로 주우수까지 생겼네요 뽀로로 친구들 하지만 기름은 꼭 아껴 써야 돼 약속 그럼 친구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안녕in 안녕 Vermont splash Whoso inf diret Ι encanta отпvil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